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4분지 5분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잘 살고 싶으면 공부해요. 상 못 끊어요. 여러분 제주로는 못 끌어요. 제가 가르쳐주는 라인 따라 길 따라 오셔야 돼요. 이걸로 눈동자 혈 푸세요. 신통전자는. 가장 빠릅니다. 눈동자 혀를 풀면 가장 안전한 체험이 일어나요. 사이클이. 그 체험은 속일 수도 없다니까. 그래서 상을 끊는데 두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나가 도의 인자예요. 도의 인자. 하나는 눈의 인자예요. 이 인자는 신통이 많이 안 일어나요. 이거는 혼합코드들만 일어나. 혼합까지 안 들어갈게요. 단일 7대 3입니다. 무조건 천지의 기운은. 하늘의 기운이 7입니다. 사람의 기운 그릇이 3이에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신기운을 합의를 하든 산신기운을 합의를 하든 7밖에 안 내려와요. 7할. 이 눈의 인자를 푸십시오. 그게 더 빨라요. 공부는. 자, 다시 갈게요. 공부는 호흡 수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의 호흡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타고나야 돼. 기국이. 기국은 몸의 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법이에요. 자, 이게 4고. 이게 3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보다 더 빠른 게 기입니다. 기. 기운. 공부할 때 타의 추종을 불호해. 그래서 기감이 뛰어난 녀석들이 빨라요. 첫 번째입니다. 신이에요. 이 신의 원리를 능가할 수 있는 공부 도법이 없어요. 신이 저절로 꼭지를 따주게끔 하려면 인간의 망습은 없어야 돼. 인간의 삭은 없어야 돼. 그래서 느리다. 그래서 1번 근육 독서부터 풀대 내가 백강주 붙여드릴게요. 주문입니다. 탁 붙여놓고 신의 원력으로 가장 빨리 꼭지를 따버리라고 없습을 허물어뜨려 보면 첫 번째 주인공이 조상신이 친견을 끝내버립니다. 통을 안아줍니다. 완벽하게 줘요. 그걸 얻어야만 연봉이 수십 배 띕니다. 2천만 원짜리 연봉이면 2억, 10억 채울 수 있어요. 살림살이가 달라진다니까 룩수가 진화하면 이건 불변이에요. 두 번째 산문을 열어주는 산신이 등극을 해야 돼. 이분이 할 일을 마쳐야 돼. 그걸 졸업이라고 해요. 업을 마쳐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상을 끊는 순간을 졸업이라고 요거 하면 조그마하다 말아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 눈동자 혀를 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는 개인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가가면 두 번째 통을 줍니다. 여기는 이것 갖고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 그래서 이 상을 끊죠. 그러면 첫 번째 상이 무너지면 퍽 꺼져 변해서 42분 갑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못 벗어나요. 맥시멈이에요. 40분에서 42분 퍽 꺼져가 완벽하게 소멸돼 버려요. 이때 없고. 첫 번째 상이에요. 도통. 아, 여기까지는 팁인데. 두 번째는 2시간에서 6시간 갑니다. 이게 두 번째 상 끊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영구적이에요. 테이프가, 영사기 테이프가 풀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촤르르르. 그때 여러분의 알매 영역에 엄마 떠올리면 1초에서 20초간 엄마의 데이터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무예화기로 흩어져요. 나는 이거 신선들 얘기할 때 콧방귀 껴어요. 내가 저런 자리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정말로 죄송스럽더라고요. 이거 제가 전자로 이 꼭지 딴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여기까지도 들어간 자들이 있고. 자, 보세요. 이 도통인자로 3차 상 고리가 끊어진 걸 대반열반이랍니다. 우리 문중에서 대요. 제가 문문간 집어넣고 3, 7일 동안 안 나온다고 각서적음이 이 자리 따게 해줄게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밀어보죠. 주먹과 두 끼씩 딱 먹고 이거 달라들어보라니까, 3, 7일 동안. 진짜로 이 자리 맛보게 해줄게요. 그런데 10시간에서 14시간이라고 했다. 그죠? 10시간에서 14시간 자빠 잡니다. 장담할게요. 자고 나머지 깨어서 사워하고 말하고 장난치고 휴대폰 보고 공부 딱 20분 합니다. 지업이 그 꼬라지라니까. 자기는 2천만원도 만족하거든, 지업이. 그래서 20억짜리를 안 보내줘요. 이거 공부하죠.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알게요? 들어가 봤어요. 첫째, 공부하면 마음의 끝자락에 서면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몸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자리 의식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의식의 신의 자리입니다. 여기다 무자가 딱 따라옵니다. 무식. 신의 영역이에요. 들어갑니다. 마음을 버리고 버리고 오늘 하잖아요. 몸을 지우고 지우고 닦고 하면 첫 번째 카테고리가 열반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자리예요. 두려움 못해요. 집에 다 가쁩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싹 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다 공안장에 오는 거 아이가? 이러다 광장장에 오는 거 아이가? 이러다 내 침에 오는 거 아이가? 별 두려움에 다 쌓아. 이거 20분만 지나가면 니르바나 열반이에요. 이 자리를 거쳐야만 대도인됩니다. 상이 끊어진다고. 이 실제 자리가 있어요. 이 사이클을 넘어가야 된다는 이거를 도통군자들의 관문이라고 해요. 자, 신통 갑니다. 신통은 두려움에서 안 끝나요. 꼬리뼈를 짜게 버려요. 밖에서 안으로. 그거는 천하장사도 못 버티는 고통이 20분간 쑤셔 넣어요. 그거 딱 찾아오죠. 1초만에 무슨 생각 드냐면 이러다 병신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때 조용하게 앉아가 내 목숨마저도 필요하다면 하늘이 갖다 서세요. 이런 대의를 품은 협객이 없다. 그래 딱 달아보죠. 하고 뛰쳐나가서 1초만에 그 기운 걷어봅니다. 뭐 저런 놈을 놓쳐는 천거를 해놓아요. 저런 시급에 완전 하수 중에 하수를 이래 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그 기회를 얻는 데는 7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자나깨나 오매불만 큰 스승 만나서 오로지 대문을 열게끔 도와달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공부하는 건 목적 아닙니까? 맞다 해주세요. 돈 버는 건 목적 아니에요. 버시라니까. 그런데 왜 안 해요? 해라니까. 제발 좀 하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드린다는데 안 해요. 그리고 안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안 합니다. 자기의 없음이 미련해요. 복이 크기까지라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는 실상의 도인학교가 있습니다. 산문이. 실제 팩트가. 지리산 도인학교라 그래요. 이상하고 귀한 도를 가르치는 실상의 학교가 있다고. 여러분 발을 딱 오늘 뻗죠. 그 학교에서 구박덩어리 됩니다. 여러분 영체가 가서 공부하거든. 몸체는 여기 있고. 이때까지 유체만 배웠잖아요. 이건 노천이 태어나기 이전의 유체고 지금은 영신이라고 영체라 그래요. 영체 수련이 가능한 시대라고. 영체는 자기의 몸 모양이 그대로 화신으로 뜨는 거고 유체는 낚시줄처럼 의식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배고픕니다. 이만큼 하지 뭐. 그래서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도인자도 이 지경인데 이거는 어떻게 마무리하려? 인자는. 이 카테고리 또 있어요. 아까 주문도 그걸 싫어한다 했죠. 그 다음 싫어하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런데 주문이 가장 빨라요. 싫어하고. 그래서 그 카테고리만 소개하고 이 눈동자 인자가 풀어지는 순서가 있다고. 첫 번째 풀어지면 이 원이 보이죠? 보인다 해주세요. 여기서 눈이 보인다고. 눈. 호랑이 눈. 용의 눈. 이해됐죠? 기린의 눈. 봉황의 눈. 이렇게 4대의 영물이 있어요. 그 눈이 딱 보입니다. 눈이 딱 보이면 여러분은 10종 8구 1라가 바깥에 나가버려요. 그 주인이고 싶지 않다. 눈이 딱 보이면 여러분도 딱 꼴쳐 보라니까 그 눈이 피할 때까지 10종 8구 1라가 바깥에 딱 보죠. 고개 싹 숙입니다. 여자는 황호랑이가 나온다고. 이해됐죠? 거의 다 해요. 황호랑이. 눈이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확보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인다라는 건 한 번 보이면 불변자리예요. 그때 쓱 쓱 지나다닌다고. 쓱. 이때 우리는 촉수련이 있고 우리 방장들만 촉, 줌수련 두 개가 있거든. 이걸 시켜요. 쓱 지나가는 걸 다 당겨서 볼 수 있습니다. 실상.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든 거지만 정말 기가 막힌 안전한 판이라고 부작용 없죠. 전혀 없어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후두엽 열리면 보는 거, 측두엽 열리면 들리는 거, 전두엽 열리면 기감이 극대화되는 공부의 자리라니까. 이거 두려운 것도 여기에는 와닿지도 못해요. 눈입니다. 눈. 분명히 눈을 볼 수 있어요. 신자 실상은 기승전결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기승전결. 그런데 허상은 호랑이만 봤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다인데요. 아시겠죠? 보였을 뿐. 여러분들이 신통은 순서가 있습니다. 눈동자 혀를 풀면 이 도형이 사라져요. 이게 척도고 체험을 체크하는 아시겠죠? 두 번째 빙그레 반개를 하고 쳐다보면 자주 사라져요. 그러면 거기서 눈이 싹 비친다. 이해 됐죠? 그럴 때 용으로 귀결되는 공부체험이 가장 아름다워요. 용은 일곱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마지막에 주름, 목주름, 영린입니다. 발톱, 등, 꼬리, 여의주, 뿔 이런 거 다 체크하시고 용을 칭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자는 엉덩방아를 짓고 남자는 1m쯤 들려가 나가 떨어져 버려요. 실제로 믿든지 말든지 실제로 떨어져요. 이게 어통하고 관련이 있다고. 나중에 용신이 없는 어통이 없고 봉황이 없는 어통은 없어요. 그래서 팁으로 드리는데 이거 반드시 따야 돼. 못 따니까 뭘 하자. 주문을 내우자. 됐죠? 이아오와 이아오와 이아오와의 그건 언제나 나의 꿈 그건 언제나 나의 돈 불타는 태양 앞에 에이 좀 해보시라니까 안 사... 여러분 진짜 돈 필요 없어요? 따갑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주인공 돼보라니까 내 사이즈가 1억이면 20억 벌어봐요. 근데 내복을 합니다. 저 돈은 다 좋은데 왜 뻑하면 돈 얘기하는 돈에 포부져서 그래요. 한에 맺혀서 그래. 없어 나는. 내 팔자에. 근데 버는 방법은 있어요. 가만히 또니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 주인 있는 사람 봐봐요. 얼마나 고개 숙여 빠졌어요. 좋아졌는지 그리고 저 독대할 사람 하세요. 해봤자 무조건 사랑빵 하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해보 난 내 아시죠? 여기서는 이름을 말 못해. 내 만나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는 못 먹고 못 사는 거 용서를 못함. 잘 먹고 그리고 역학 다 존중할게 주역 정역 진짜 꼭짓 따고 싶고 대가리짓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찾아오시라니까 그 분야에 진짜 통으로 대가리짓 할 사람 근데 요번 조금 앞서갔어요. 대가리란 여기서 말하는 진짜 마스터 전문 리더 마스터 아티스트를 말해요. 진짜 프로는 대가리짓 하는 놈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즐기고 놀 줄을 알아요. 노력하는 놈은 지혜로운 자를 못 이겨요. 지혜로운 자는 즐기고 노는 자를 못 이기고 즐기고 노는 자는 스승 바지까래이 잡고 가는 놈을 절대로 못 이겨요. 내 바지까래이 뒤에 몇 백 명이 붙어있다니까 지금 거기에 점 하나 더 붙는다고 달라지겠어요. 붙어봐요. 돈 없는데 어째라고. 시간 없는데 어째라고요. 근데 잘 살고 싶다며요. 그러면 돈도 시간도 그대로 두라니까. 아내의 역할도 그대로 하세요. 직업도 그대로 존중해줄게. 타단체 스승도 버리지 마세요. 나를 먼저 버려요. 그게 올라타서 하되 마지막으로 우리 공부 좀 해봐요. 우리 1월 18일 맞죠? 펄만 아 풀반 장원의 풀만 앰버 셔도 퍼스트 홀 에서 말문 두 번째 전수식 들어갑니다. 그 신의 카테고리 하늘의 비기인 해서 내가 따나 안 따나 보세요. 내 제자들이 터지나 안 터지나 보시라니까 나 닮아서 천하를 호령할 겁니다. 내 따라 0.001% 다 꼭지로 전 세계를 룰루빌 너무 달렸나 그런 도인들 만들 거예요. 해강아 너 나 믿지? 그렇습니다. 네 인생 베린 거야 이제 자 이렇게 마칠게요.